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작업에서 센터 드릴 다음에 카운터 부어 카운터 부어 다음에 탭 작업을 다 마쳤죠 시뮬레이션 하고 우리가 측면 정면도 한번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룹에서 해야 되겠죠 자 그룹에서 만약에 내가 하고 싶어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기 싫은 것들은 이렇게 온오프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온오프 하기 얘는 안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 그룹에서 전체 시뮬레이션을 봐야 되니까 그룹에서 더블클릭 하시고 시뮬레이션 잔사 누르신 다음에 공작물 외곽선 선택 확인 자 바닥 클릭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게 되면 이렇게 쭈룩 지금 전체 다 가고 하는거 보이죠 자 여기서 공구가 색깔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이어 일곱 여덟 개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구요 자 뭐 너무 많으니까 뭐 자유롭게 쭉 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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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에요 자 짜자잔 계속 왔다 왔다 하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자 저쪽도 구멍 파구요 자 다음에 이제 또 어 드릴 작업 쫙 하고 다음에 카운터 씽킹 작업을 할 거에요 자, 카운트 싱킹 뭔지 잘 안보이죠? 다음에 탭까지 벌써 다 이미 나갔어요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음, 다 이루어졌네요 아, 여기는 뭐 센터 안 뚫어도 됐는데 뚫었네요 네, 자, 어쨌든 요기까지 일단 작업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이 측면의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 왜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룹 작업 공정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름을 바꿔도 돼요 뭐라고? 평면 평면 가공 요렇게 이름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할 때는 여기서 새 작업 그룹을 여기 비어있는 창이 있죠? 비어있는 창에서 마우스 우 클릭 누르세요 그럼 새 작업 그룹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그냥 정면도라고 넣을게요 여기다 작업 그룹 2번이죠? 이거를 정면도 딱 해서 이름을 그냥 사용자가 이미적으로 넣는 거예요 정면도 넣었어요 오른쪽 마우스 딱 눌러서 이게 정면도에다 넣고 오른쪽 마우스 딱 눌러서 그룹 활성화 누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이 돼요 우리가 이거는 안 봐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요걸로만 작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이 평면 있죠? 지금 현재 평면이 뭐냐면 요거 지금 이거 파랗게 보이는 거 있죠? 요거 요렇게 하면 빨갛고 파랗고 요걸 평면이라고 그래요 이 평면을 이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옮겨볼까요? 자 하단 좌측에 가면 요거 평면 스마트 평면이라는 거 있죠? 요거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요거 서피스 평면화 얘를 선택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클릭하세요 딱 클릭하면 여기가 중심 센터라고 나오는데 한번 잘 보셔야 돼 자 뭐냐면 이건 평면 좌표계고 이건 절대 좌표계예요 평면 좌표계의 X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죠? 자 우리 평면도를 놀려면 어떻게 돼요? 스페이스바를 작업창에서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게 되면 그죠? 이런 작업창 보기가 나오죠 여기서 평면보기 X를 딱 누르게 되면 이 방향으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 공작물을 어떻게 놓을 건지를 일단 먼저 가정을 해야 돼요 여기야 여기다가 요 끝지점 요 뒤에다가 딱 해가지고 여기다 딱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좌표계를 일로 갖고 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X Y 아 아 그죠? X Y 방향으로 이렇게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요 위치점 평면화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세요 먼저 딱 이동이 됐죠? 자 근데 X가 이 방향으로 돼 있죠? 저쪽 방향으로 돼 뒤집어져야 돼 그럼 180도로 이렇게 싹 돌아가야 돼 X가 그죠? 그럼 회전을 시키면 돼 3축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회전 평면을 회전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딱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다른 거 건들지 말고 다른 거 이건 절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절대는 그냥 제로 하시고요 평면으로만 이동을 할게요 뭐를 Z가 요거 Z죠? Z Z가 180도 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180이라고 딱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X가 방향이 저쪽으로 딱 가있을 거예요 볼까요? 확인 가있잖아요 X 플러스 얘는 Y 플러스 Z는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자 헷갈리죠?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X 평면보기 딱 눌러보세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음 요기까지 요렇게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요렇게 평면 그럼 이 평면에 절대자표를 요길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근데 요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현재 내가 요렇게 정해놓은 좌표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 저장하셔도 되고요 평면 만들면서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거 요 밑에다 요렇게 살짝 요기다 살짝 살짝 내려놓아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 뭘 봐야 되냐면 NC관리자 상단 우측에 NC관리자 있죠 NC관리자의 요게 3이라고 돼있지 이거 3축을 말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 클릭했더니 뭐가 나와요 이런 차 다이얼로그 창이 하나 떴죠 여기서 3축 기존에 우리가 계속 3축 가공만 해온 거예요 자 3축 다면 가공을 선택하시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옵션이에요 돈 주고 다 사야 되는 거 비싸요 근데 얘는 기본 표준으로 제공되는 거야 뭐 2D든 3D든 다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했더니 요런 모양이 나왔죠 다면 가공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제가 다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 스마트 평면을 요렇게 정의해놓고 그 다음에 다면 가공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절대자표가 일로 옮겨져요 자동으로 볼까요 확인 보이세요 여기 선 눈금자 보이죠 눈금자에요 눈금자 이거 눈금자 옮겨진 거 보이죠 네 그러면서 닫기 자 그러면서 여기에 절대자표가 옮겨진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탁탁 하니까 지금은 절대자표로 보지만 자 X 누르면 절대자표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에요 기계 가공자표가 여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가공하는 거예요 요게 3P라고 떠있죠 3P라는 거는 3축 포지션 가공 다축 가공 3축 다면 가공 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돼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가공 설정을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 구멍을 이제 뭘 해요 이게 다면 여기 어디야 밀림 가야죠 이제 밀림 가서 구멍인식 마법사 누르시는 거예요 구멍인식 마법사 누르면 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죠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오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스마트 평면에 한번 가볼게요 가봤는데 요 지점 을 요걸로 선택해서 탁 클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되면 좌표기가 어떻게 돼요 옮겨져 버렸어요 그죠 절로 그죠 이러면 안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요 지점에다가 딱 갖다 놓고 다시 회전 180도 딱 했더니 절로 갔어요 자 이런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정면도 정면도 잃어버린 다음번에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면도라고 제가 이렇게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죠 절대자표 여기다 그랬죠 자 우리가 근데 절대자표 여기 딱 해놨는데 우리가 구멍인식 막아서 딱 눌렀는데 구멍이 인식이 안돼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전 작업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 모델링 도구 있죠 모델링 도구에서 서피스 외곽선 축추를 해서 여기다 딱 찍으세요 그러면 여기 구멍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도면 성모드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밀링에 가셔가지고 구멍인식 마법사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쭉 12개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이게 구멍 사이즈가 4.917 이거 탭인가 보네 탭인가 맞나 일단 뭐 구멍을 5로 뚫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깊이는 얼마만큼 12mm 자 아이고 연결이 아니고요 자 다음 자 다음 똑같구요 다음 자 센터 하나 뚫고 다음에 드릴 하나 뚫으면 되겠죠 자 센터 자 이전에 작업했던 드릴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센터 뭐 10 드릴 얼마 뭐 기존에 뭐가 있네요 자 이거 센터 드릴 자 센터 드릴은 뭐 특별하게 없으니까 그냥 가셔도 될 것 같고 자 뭐 10 10 자리가 있었나봐요 기존에 뭐가 깊이 1mm만 하죠 자 다음 자 마치 하시면 되고 드릴 드릴 더블 클릭 아까 4점 얼마 했으니까 5자리로 뚫으면 될 것 같아요 자 5자리로 해가지고 다음 자 깊이 어 10mm 증분치료 하게 되면 10mm이구요 절대는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음 누르구요 깊은 구멍으로 얼마만큼 2mm씩만 마침 하게 되면 끝나죠 센터 뚫고 드릴 뚫고 자 마침 하게 되면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걸로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해 봐야죠 더블 클릭 자 시뮬레이션 자 요거 가공 깊이가 더 깊어지겠네요 얼마만큼 그냥 30mm 그냥 빵 넣어보죠 사이즈는 요거잖아요 그죠 어 어 어 잘못했네요 자 옵션 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 시뮬레이션 자 왜냐하면 요거 자동으로 요거 한번 요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줘서 그래요 자 외곽선 선택 그냥 요거 공작물 자동 크기 확장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자 했더니 뭐 요렇게 뭐가 만들어지네요 자 요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더블 클릭 시뮬레이션 요렇게도 나와요 자 한번 줄여 볼게요 자 그죠? 너무 빨라 빨리하면 그렇게 나와요 알고 계세요 자 드릴 작업 드릴과 센터와 드릴 작업했는데 센터가 굉장히 컸어요. 자 요런식으로 측면 가공을 하는걸 제가 요렇게 보여드렸구요. 자 요기도 마찬가지에요 요거 할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요건 배면도라고 하니요. 배면도 평면도 배면도 아 저면도. 그죠? 자 저면도에요. 자 여기서 새 작업그룹 하나 만들구요. 더블클릭해서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저면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확인. 그 다음 우리 이제 저면도만 갖고 작업할거니까 감춰놔도 되고 안감춰놔도 상관없고 그룹 그룹 활성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하시면 되요 우리가 여기는 공작물의 위치를 여기다 놓을거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자 복습하는거에요. 면을 선택해요. 절대 좌표가 저기죠. 우린 절대 좌표를 저기 눌러놓을게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여기를 요렇게 해서 딱 갖다 놓을건데 약간 삐뚤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알기 힘들잖아요. 일단 쓰리 포인트로 해서 자 절대 위치 평면에 절대 위치는 난 요기야. 그죠? x 방향은 이쪽이야 y 방향은 저긴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요기를 찍도록 하죠. 요기야. 요렇게 이제 정하세요. 정해놓고 무엇을 하냐면 회전을 시키면 돼요. 어떻게 요거 보고 x는 이제 이미 저쪽으로 되어있고 y는 이쪽으로 되어있는데 y가 반대로 가야되는 상황.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릴거면 z를 180도 돌리면 돼요. 일단은. 그죠? 회전 그죠? 회전 했으... 아유 아유 뒤집기가 되어버렸네 다시 한번 쓰리 포인트로 요기 잡구요. x는 여기 잡구요. 다음에 y는 여기 잡으시면 돼요. 그죠? 자 지금 요렇게 됐죠. 자 요게 z가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뭘로? 여기 회전 회전이라는 걸 가지고 z를 180도 딱 회전했어요. 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이제 x가 절로 가야돼. y는 일로 일로 이렇게 가면 되구요. 그러면 지금 뭐가 회전해야 돼요? y축이 회전을 해서 와야돼. y축이 얼마만큼? 90도 그죠? 자 다시 회전 얘 는 제로구요. y가 90도가 와야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아이고 아이고 더 와야되네. 한번 더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짠! 요렇게. 그럼 z는 올라갔고 x는 일로 갔고 y는 절로 갔으니까 맞죠? 자 요걸 또 모르니까 우리가 저장.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요거를 뭐라고? 저면도. 잃어버리면 안되니까 들어갔죠? 확인 그러면 좌표계가 지금 절대좌표계가 여기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가공이 나가는 거예요. 자 스페이스 x 누르면 이게 여기가 원점이고 이거에 대한 평면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이거 가공하는 건 다 똑같은데 요거 홈 가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예요? 이거 뭘로 해야 되냐면 포켓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포켓. 그죠? 자 하나 포켓 둘 다음에 포켓 셋 다음에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우클릭 해서 선택 취소 자 선택 취소 하신 다음에 폭이 아마 여기 좁은 것 같아요. 좁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깊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바닥을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깊이가 나오겠죠. 10mm였네요. 깊이가 자 자 급이상 안전거리 얼마? 20mm 주고 안전 진입은 1mm부터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 상단 높이는 여기구요. 다음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포켓으로 그냥 하죠. 뭐 이거. 일반 포켓. 다음 그 다음에 그냥 일단 뭐 그냥 일단 무조건 그냥 수직으로 일단 들어가는 걸로 안에서 밖으로 진입하는 걸로 해서 다음 자 뭐 요건 빼고 일단 정상 이렇게 해서 어 마침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한번 보자구요. 자 일단 너무 크대요. 공구가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양쪽을 찍어서 이렇게 폭을 한번 봐야죠. 거리가 10mm인데 그러면 공구가 더 작아야 되겠죠. 자 한번 공구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구가 아 5mm네 직경 직경 5mm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냥 6mm로 한번 해 볼게요.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수직 다음 음 자 요기 이거 때문인가 일단 얘를 한번 10%로 한번 놔볼까요? 다음 자 바닥까지 한번에 들어가는 걸로 다음 자 요거가 문제인데 얘를 그냥 .5 .5 얘는 45 이렇게 한번 놔 볼게요. 마침 어 여기 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봐야죠. 더블 클릭 자 시뮬레이션 자 외곽선 선택 깊이는 그냥 16mm만 하고요. 자 확인 자 외곽선은 요걸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취소 자 여기서 도면 보기 할 거면 요렇게 한번 도면 보여지죠. 자 어 뭐 요런 식으로 자 더 이제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가공이 됐는데 어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전체를 다 한번에 가공하고 싶어요.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 이거죠. 데이터를 전체 다 뽑을 수도 있지만 여기 각각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여기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아무것도 나오진 않고요. 여기서 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우 클릭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요거 나와요. 자 NC 코드 전체를 NC 코드 장악하시니까 전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전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자 전체 시뮬레이션 클릭 자 문제 문제는 여기서 공작물이 이제 문제인데 일단 뭐 그냥 보도록 할게요. 확인 사이즈는 요걸로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일단 빠르게 자 요거 다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 뭐 하냐면 측면할 거예요. 측면 그쵸? 한번 쭉 보자고요. 아 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지루함이 좀 있지만 음 그래도 우린 또 기다려야 볼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정배자구 평절을 전면도 다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데이터도 한 번에 다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시뮬레이션도 전체를 한 번에 다 볼 수도 있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일단 저거 끝나고 나면 어 자 이제 어 저거 뭐야 음 탭인가 자 오 이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요렇게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요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어디 하게 되면 이제 요기 요기 이제 요기 들어가요. 한 번에 이걸 전체 이렇게 다 가공할 수 있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거 할 때요. 요걸 선택하게 되면 요걸 선택하게 되면 자이 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재료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딱 돌고요. 요거 다 끝나면 자 볼게요. 빨리 해볼게요. 더 빨리 해볼게요. 해 볼게요. 자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요거 어 공작물이 어 회전해서 올 거예요. 이 공구의 직각 그 그 그 그 그 이거를 갖고 자 그거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지루한 긴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 제품으로 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좋은 시간 좋은 시간 되세요. 어?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